오늘 미국 주식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다같이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이학연 교수와 함께 둘이 오붓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주알 고주알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저희가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에는 한 주 동안에 월가에 핫했던 이슈 정리해 보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해 봅니다.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 보고요.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 관련한 궁금증 해결해 보고 금요일 오는 이 시간에는 이번 한 주 동안에 베스트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스트워스트 종목 과연 이번 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베스트 종목은요. 우버와 쇼피파이 그리고 AMD고요. 워스트 종목은 리프트, 언더아머, 배드, 베스 앤 비욘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스트 종목부터 세 가지 볼 텐데요. 리프트, 리프트가 우버보다 더 일찍 상장한 공유경제를 실천한 그런 기업인데 리프트가 왜 안 좋았죠? 네 그러니까요. 우프트, 아 죄송합니다. 우프트그라며 말이에요. 섞었나요? 우버와 리프트? 네 죄송합니다. 우버가 이제 먼저 만들었고요. 먼저 생겼고 1위 업체가 맞고요. 리프트는 이제 2위 업체입니다. 그런데 상장은 작년에 좀 먼저 했어요. 그렇죠. 두 달 정도 먼저 해갖고 정말 관심이, 초미의 관심을 받았던 기업인데요. 아시다시피 첫날 이후에 주가가 쭉 내려가면서 주가가 거의 반토막 이상 떨어졌던 것이 리프트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렸다시피 우버는 이제 뭔가 새로운 관점에서 살아나려는 기대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이제 장수폰문장의 마지막 방송에 가기 전에 마지막 방송에 소위 에비타라고 해서 약간 어려운 개념이지만 금년 4분기 에비타의 흑자 전환 얘기하면서 주가가 이제 막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바로 그 하루 이틀 있다가 이제 리프트가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적자 규모 자체는 예상보다 적었어요. 그리고 매출은 예상보다 좋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버랑 똑같았습니다. 스트레이가 똑같아서 이것도 우버도 리프트 갈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전날까지는 방향수로 보면 그래프에서 보이다시피 오른쪽에 제가 박스 쳐나는 건데요. 살짝 거기랑 거의 똑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발표한 날 오히려 그 다음날 주가가 훅 떨어졌어요. 이유는 딱 하나가 차이 납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것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가이던스라고 해서 매번 미국 기업들은 그 다음 분기 내지는 그 다음 1년에 대한 실수 전망을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달리 미국 선진국 기업들은 최선을 다해서 솔직하게 하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약간은 뭐라고 할까요. 장밋빛 꿈과 희망을 스스로 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게 우리나라 경영. 맥시멈으로 제시하긴 하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버는 긍정적으로 발표했는데 리프트는 당초 월가의 기대기보다 조금 부족하게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주가가 훅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버랑 상대적으로 이번 주에 저는 워스트 기업 첫 번째로 뽑아봤습니다. 네. 리프트 오버와 비슷한 실적 수준을 유지하다가 어쨌든 전망에 있어서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워스트 기업 첫 번째로 뽑아봤고요. 두 번째 기업은 언더아머. 언더아머 스테판 커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스테판 커리 한 명으로 갖고 약간 좀 뭔가 좀 부족한. 약간 좀 부족한 느낌이 있고요. 사실 보면 운동화나 이런 농구화 이런 거에 대표적인 것이 나이키 아닙니까? 조던. 나이키는 지금 위축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르브론이 난리 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운동 좋아하시는 걸. 조금 알죠. 살짝 알죠. 여하튼요. 일단 나이키는 여전히 밀레니어세대에서 모든 세대에 아우러서 지금 1등 브랜드거든요. 실제로 애플보다 지금 선호등을 높은 게 바로 브랜드 가치를 보면 나이키로 저에게 여러 번 방송 드렸는데요. 실제로 나이키를 제외하고 약간씩 떨어지고 있고요. 그게 대표적인 것들이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농구화 라인이 상대적으로 줄고 있어요. 지금요. 미국 전체적으로. 왜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애슬레저 수주에 밀리고 있는 겁니다. 애슬레저 기억나시죠? 언더아머나 그런 애들한 브랜드 대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지 룰루레몬이라든가 한번 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좀 가벼운 거 한번 기억나시겠지만.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던 시피 그 브랜드로 보면 스케쳐스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스케쳐스 브랜드가 선호등이 높아가는 것이 하나의 또 특징이 되겠고요. 또 하나 약간 운동화 라인이지만 좀 가볍게 도시형을 입는 게 반스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GFC. 그쪽은 좀 점위를 올라가고 선호등이 높아지는 반면에 순수 나이키를 제외한 운동화 라인이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추세는 트렌드거든요. 거기에 이번에 정확히 나타났고요. 특히 그러다 보니 언더아머는 소위 농구이기 때문에 농구에 집중돼 있고 말씀하신 스테판 코리아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에 대해 비중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약간 좀 어려움을 겪고 그에 대한 경고를 스스로 또 얘기했어요.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했기 때문에 바로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도 훅 떨어지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번 주에 워스트 두 번째 기업으로 저는 한번 언더아머를 꼽아봤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가성비를 따진다거나 아니면 디자인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비중을 드는데 언더아머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은 있지만 가격대가 나이크와 비슷하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비하는 측면에 있어서 정말 스테판 커리를 좋아해서 관련된 에디션을 사지 않는 한 그 매출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IFC에 가시면 여기 가면 엄청 크잖아요. 매장이 크잖아요. 그런데 냉면에 말씀드리면 저희 방송은 외국에서도 많이 유튜브니까 많이 보시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이나 이렇게 가보시면 언더아머 라인이 있죠. 은근히 세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네. 1 플러스 1까지는 아니지만 첫 번째 사면 세컨드 옷 살 때 50% 그런 할인 있죠. 그게 많이에요. 지금은. 미너레인은 그런 게 없어요. 미국에는 많나 봐요. 미국에 많죠.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브랜드의 선호도 딱인데 쉽게 해서 룰루레몬은 거의 세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지금 정확히 지금 언더아머 브랜드가 상대적으로 조금 취약해지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거든요. 언더아머 브랜드를. 운동화도 입고 옷도 입고 다 그런데. 저는 속옷 같은 것도 언더아머를 좋아하거든요. 저한테는 좋고 좋은데 그게 저만 그렇지 많은 사람들의 선호도에는 지금 약간 말씀드렸던 룰루레몬이라든가 반스 그런 운동화 라인에서 밀리고 있다. 그런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제가 나이키 운동화 하나 정말 예쁜 걸 봐서 한국에는 그게 이제 또 다 솔드어웃이 된 거예요. 굳이 직구로 하나 샀는데 역시 나이키는 나이키고 언더아머는 이 가운데 있어서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주 워스트 기업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워스트 기업은 배드베스 앤 비욘드 보도록 할게요. 배드베스 앤 비욘드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기업인데 우리나라로 보면 약간 다양한 가정용 소품 이런 것들을 모아놓는 그런 나름 리테일 점포인데요. 이게 딱 애매합니다. 여기서 파는 모든 것들이 아주 고급진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바로 말씀하신 다이슨 라인도 있을 것이고요. 또 보면 벌뮤다 그런 거 있죠. 그런 라인들을 파는 거고 뭐 예쁜 가위도 팔고 칼도 팔고 이런 것들인데 딱 이런 거가 아주 비싸지도 않고 아주 싼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약간 좋은 건데 딱 그게 바로 온라인에 밀리는 것들이죠. 아 그렇죠. 사실 딱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오프라인에서 저도 그래요. 오프라인에서 보고 온라인에서 최저가로 사야죠. 바로 거기에 지금 밀리고 있다 보니 이번에 연말 쇼핑 시즌에 지금 보면 깜짝 놀랄만한 반대 쇼크가 나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전망치가 동일 점포 기준이거든요. 동일 점포 기준이 특히 리텔은 동일 점포가 중요한데요. 전망은 마이너스 4% 정도라고 그나마 선방할 거로 기대는 됐는데 발표 뚜껑 열리니까 마이너스 5.4가 나오면서 바로 그냥 개파락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미국 기업 해외 주식할 때는 실적이나 동일 점포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반등을 하더라도 큰 재미가 없다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보결해주기 때문에 세 번째로 워스트 기업으로 뽑아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워스트 기업 3개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베스트 기업인데 리프트와 상응되는 또 이번 주에도 확인해주셨던 오버가 첫 번째 베스트 기업이네요. 네 오늘 리프트를 말씀드렸겠는데 상대적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똑같은 건데 이번에는 얘네들은 가이던스를 좋게 발표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에비 따귀드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겠고요. 연간으로 흑자 전환도 당초 예상보다 1년 정도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했고요. 또 하나 이제 엊그저께 얘기할 때 제가 빼놓은 거를 말씀드리면 그럼 왜 지금 우버냐 우버에 대한 관심이냐는 것은 테슬라에 대한 관심과 거의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테슬라에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그냥 전기차가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거든요. 로봇 택시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없이 그냥 돌아오는 택시의 개념인데 우버가 그나마 가장 근접해 있다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물론 테슬라의 일란 머스크 사람 이쪽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약간 개념이 약간 다른데요.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차가 지금 돌아다니 테스트한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메이커 우버로 포함한 모든 메이커가 실제로 테스트해본 거리에 곱하기 100배 냈다는 겁니다. 자기네가 그만큼 자신했다는 건데 그건 일란 머스크의 얘기고 실제로 업계에서는 그나마 테슬라에 대적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에 그나마 앞서가고 있는 것은 바로 우버다. 그래서 우버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우버가 지금 살아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베스트 기업으로 선정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우버 봤고요. 두 번째 기업은 쇼피파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알리바바, 네이버페이 이런 건가요? 저희가 잠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나 모르겠는데요. 근데 혹시 잊어버린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아마존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은 여러분들이 아마존의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이 쇼피파이는 완전히 반대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구매하건가나 구매하건가에 쇼피파이라는 그런 상호가 안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조그만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의 상표 예를 들어서 2학년이면 2학년 쇼핑닷컴 여도원 앵커님이 여도원 앵커 쇼핑닷컴이라는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뒷단에서 만들어주는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카페24 같은 건가요? 아주 정확하십니다. 카페24가 바로 쇼피파이를 모델로 해서 벤치마크에서 만든 게 쇼피파입니다. 그래서 쇼피파이가 아 죄송합니다. 카페24가 처음에 한 4년 전에 상장할 때 보면 여기저기에서 한국판 쇼피파이로 했던 기업인데 실제로 카페24는 그만큼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재미없었는데 쇼피파이는 그냥 보시면 오늘은 사상채화가 쭉 가고 있고요. 어저께 바로 실적 그저께 발표했는데요. 슈퍼 실적도 이런 슈퍼 깜짝 실적이 없습니다. 주당이익이 24센트로 예상했었는데요. 더블이 났습니다. 43센트가 나왔고요. 특히 2020년 매출도요. 35%나 또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성장률 곱하기 10배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가 진짜 성장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갭상승이 바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성장주다. 한국 주시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떨어지는 기업이 성장주다. 그것만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베스트 종목은 쇼피파이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어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실리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던 종목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종목 이야기 저희도 종종 들였었는데 AMD 볼까요? AMD는 이제 아시다시피 출신은 대만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제가 두 살 때 미국으로 부모님 2인 가면서 거기서 계속 공부하신 리사 수 박사가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 보면 한쪽에서는 AMD가 있고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인텔의 경쟁도 있게 했고요. 게임이라든가 장호석 본부장님이 매번 얘기했고 아드님이 게임을 좋아하지만 할 수 없이 쓴다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오늘 또 혹시 보신 분 계시겠지만 오늘 또 깜짝 실적이 나면서 오늘 또 시간에서 급등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AMD는 그런 건 상관없이 최근에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AMD는 작년에 S&P500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인데요. 올해 약간 주춤만 하듯이 지금 다시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역시 보수적 가이던스를 항상 합니다. 여기는 가이던스적 보수적 가이던스는 나오면서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사상체 효과를 가는 건데 지금 이번에도 여실히 지금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 이번 주 다음 주 하면 엔비디아가 또 깜짝 실 베스트로 보일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역시 지금 시장은 기술주의 시장 주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가 됐건 AMD가 됐건 여러분들이 각국씩 갖고 계시다 그러면 그냥 지금 팔타임이 아니라고 보겠고요. 혹시라도 지금 기술주나 미국주의에서 관심이 있으면 첫 번째 주식으로 여전히 할 만한 주식이 엔비디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금요일 이 시간 워스트 그리고 베스트 3개 없이 꼼꼼하게 확인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이한교수님과 함께 위주얼 고조화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